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웃어? 좋아서 좋아서 이 멤버 너무 오랜만이라 설레서 안심 찍다 꼽다 하고 뭐 못 꼽는데? 쓸 수 있는 말이 없어 할 말 너무 많아 이 멤버 얼마 만이야? 너무 좋잖아 야야야 안 되겠다 너가 얘보다 길어 진짜? 12야 유튜브? 인자 한 번 해줘 수상권 있어 안녕하세요 근데 그걸 하나 정해 무슨 쌤? 미래 뭐야? 퓨처 쌤 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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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나 유튜브 하면 퓨처해 미래야 너무 안생긴구나 저요? 저는 이미 늙어있었잖아요 언니 이렇게 여기 성수지 여기 성수지? 여기 성수 아니야? 여기 성수 아니야? 성수야? 나 택시 탁 나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을 퓨처 나 근데 쥐젓이 많이 나긴 하더라 어 나도 여기 있어 그거 삶은 나면 계속 나 왜 나? 번진다고 하더라고 맞아 맞아 뜯으면 안 되고 쥐젓이랑 사막이랑은 좀 다른거야? 어 달라 생긴게 좀 다른데 쥐젓은 못생겼어 사막이 예쁘다고 사막이는 샴푸 추천해줘 이래요 아니 아까 울령이가 네 울령 울령 왜 울령 같아 울령 울령 옷을 입고 마구기를 네 땡 냉장히 껴볼려 오랜만에 무슨 색깔이야? 그냥 자연으로 불안 빨리빨리 마구기 샴푸 미니 난 무라 우는 오늘 사진 많이 찍자 예 네 옳 옳 옳 옳 옳 그 나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너무 재밌어 저 whose 맨날 마구잖아 맨날 해? 맨날 하고싶다 너무 재밌어 오늘 재밌어 보였어요 진짜? 이거 하고 옷 갈? 하나 더 찍고 하나 더 찍고 이 옷으로? 진짜 오랜만에 촬영해서 너무 재밌어 우리도 같이 만나니까 좋은 거 같아 아니 이 멤버로 한 장 얼마 만이냐고 우리 거의 한 말 아니야? 마지막에 결혼식이라고 아 그래? 우리끼리 나온 게 그런가? 결혼식이 마지막 겸 기티가 마지막 아니었어? 그래? 진짜 오래되긴 했어 화장품은 뭘 써야 돼? 무슨 화장품이야? 그냥 스킨로션 너는 뭐하고 얼굴이? 건조한 거 입어 건조한 거? 난 그거 쓰고 잘 봤어 아벤드 세러민 로션이 있거든 응 진짜 속건조 완전 잘 잡았거든 속건조 완전 고민 속건조 잡아주는 게 짠 근데 좀 순해야돼 순해? 입술은 아덴이 짠이야 아덴이 짠이야 네 아 진짜? 건조할 때 근데 이거 얼굴도 발라도 옷을 입고 팔꿈치 다 발랐어 응 옷발 아직 춥다 약간 누디한 거 바를까? 누디? 아니? 네 옷이 채도가 없어서 옷이랑만 밀어주세요 네 지웠는데 안 지운 거 같아요 야 우리 이거 소장하고 사진 찍자 응 뭐라도 남기자 건조하지만 맥대로 바를 거예요 네 또 하나 지금 큰 신을 건데 네 양말 신고 신을래 아니면 그냥 신을 신고 신을래요 약간 봐도 업데이 있어 응 너무 잘하니까 신나 근데 지금 스태프 너무 신나고 그니까 수채쌤 저 몇 개를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손톱이 너무 길어가지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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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을래? 아니 응 그래 네 금빈 먹었어? 응 잊지마 저거 한 적 있어 나도 지은이? 나랑 한 적 없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리본을 머리에 갈아본 적은 못 같은데 음 쪄는데 하하하하 귀엽는데 짠까리오다 지금 간지럽 간지럽잖아 맞아, 이거 반묶음하고 일단 꽂아요. 원래 이거 안에 보라 색깔인데, 여기 뚜껑이가 있어. 여기 지금 간지럽거든. 그치? 근데 귀엽게 나오면 또, 하니까 예뻐. 이게 지금 두 번째 의상이지? 오늘 총 다섯 걸? 오랜만에 반묶음 했다구. 예쁘다. 응. 불특치하면 기분 좋아지지 않아? 오늘 수명하는 짓. 하루가 아니냐고. 머리에 리본 달았쩡. 처음 달았쩡. 진짜 한 번도? 단 한 번도 할 게 없어? 리본을 달 일이 뭐가 있었을까? 너 무대 할 때. 아, 무대 할 때 전혀 없어. 리본 단 거? 지현이 이런 리본 단들 게 있어요? 어. 언제? 저노나? 최근에 어디서 닿는데? 최근에? 최근에? 예지 아니야, 예지? 아니야, 아니야. 침 리본 단 적이 있어. 미니기? 어? 아, 짜증나. 어? 아, 졸지 않아요. 네. 나 아침에 비해 얼굴이 많이 헐찍해졌어. 지금 헬스캣. 근데 화면에 훨씬 됐어. 근데 실제로 보면 말 들어 보여. 실제로 보면 제 보살이 꺼져있어, 완전. 근데 화면에 너무 예쁘잖아. 근데 나 오늘 좋은 거 같아. 확실히 본살이 없어야지. 가춰보인다면. 그러니까 이래서 살에 계속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 맞아. 이미 살이 없는데도 기억되고. 응. 진짜 왕님 없네. 응. 나 아닌 거 같아. 응. 그래? 너무 넣었던데? 하하하하. 배가 넣었던데? 하하하하. 아, 그래? 해 Neg Dumm Egg. 수아저씨lik. HUH? แeg게 늘에block니다. 엔. barriers. 어려유야. 제가 먼저 외국인σει media que가 텅owsky Craig'를 하amas. 자 갑시다 네 아니 폴라로이드도 한번 같이 찍자 이쁜데 이쁜 배가 고픕니다 오늘 촬영하면서 김밥 한 네 개 먹었나? 네 개? 네 알 김밥 네 알 먹고 아 그래도 이 멤버로 오랜만에 진짜 현장 행복해 진짜 행복해 마지막입니다 이쁘게 찍고 갈게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길고도 짧았지 아 근데 나 너무 신났어 너무 재밌었어 진짜 이렇게 끼운 거랑 이렇게 끼운 거랑 귀엽잖아 이거 너무 잘 나왔어 나 근데 왜 이렇게 이마가 자꾸 끄면 안해 그치? 언니가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보이잖아 와 나 이거 가져갈래 내 솔로 열려와 감사합니다 디퓨저야 와 디퓨저도 챙겨줬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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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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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언제 했어? 아니 집 돌아오는데 맛있는 냄새가 남편이가 밥을 차려줬어 고기 껍질 와라 그래가지고 찌개 해준 거야? 찌개라도 김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진짜 감동이다 진짜 감동이다 여보 너무 감동이야 맛있어 진짜 우리 너무 최고다 어우 나 오늘 진짜 너무 근데 진짜 오랜만에 촬영했잖아 아니 현장도 오랜만이었잖아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또 미래랑 가영언니랑 성지언니랑 성현오빠랑 다 오랜만에 갔잖아 너무 좋은 거야 뭐야 나 엘리베터 타고 올라오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 어 갑자기 지금 피로가 싹 사라졌어 여보 밥 해줘가지고 나 오늘 김밥에 한 4알 먹은 게 끝이거든 아 진짜? 그럼 저 밥 해줄까? 아니야 아니야 김밥 챙겨왔어 힘난다 힘나 여보 힘이 나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면서 찍었었거든? 근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제 할 얘기들이 많잖아 그래서 거의 비방용인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영상을 어떻게 편집해야 되나 와 진짜 여보 고마워요 여보 짱이야 고기골을 받아 음 맛있어? 응 음 찌개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여보 엄마 어땠어? 나? 응 나 좀 괜찮았어 괜찮았어? 응 응 응 응 들어와서도 내가 찍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 응 갑자기 쳤어? 냄새나 나서? 응 여기 들어와는데 맛있는 냄새가 막 나는 거야 봤는데 여보 주방에서 뭐 이렇게 끓이고 있더라고 여기도 끓을 거 아니야 아니야 여보 더 피곤한데 응 끓이고 금방 끓이네 우리 어버가 사고야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고생했음 동 훈atz 곧 친구들 응 응 으